돈 대신 힘을 빌려달라니 별난 손님이군. 이 자율은 알아보고 왔나? 경우에 적성은 없어. 항상 위협하는 쪽이었으니까. 그래, 너였군. 왔군. 오래 기다렸어. 설치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아. 필요할 때 불러줬으면 좋겠군. 돈에 좋고 나쁨이란 없어.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가 관건이지. 근무 시간 동안은 음주 금지라. 꼬맹이가 알면 좋아 죽으려 하겠군. 여기 직원들은 대체 무슨 낙으로 사는 거지? 우리 사무소 이자율은 은행 수준으로 낮아. 그런데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녀석들이 간혹 있지. 그때는 나도 거친 방식을 고르는 수밖에 없어. 의리를 저버리지 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따라올 거야. 이 종이? 널 보고 그리는 중이야.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시절에 배웠지. 위험있게 그려줄 테니 얌전히 있어. 시간 나면 내 단골 술집에서 한 잔 하지. 술이야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분위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모처럼 생긴 술 친구에게 건네는 호의라고 생각해. 가끔은 내 자신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헛개비 같아. 그래서 꼬맹이한테 더 열을 내는지도 모르지. 남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족속이 아니니까. 너도 잊지 않겠다고? 고맙군. 떳떳한 일자리는 역시 적성에 안 맞아.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군. 전부 대화로 해결했어. 시작한다. 네가 원한다면. 너무 약해. 돌아가는 길에 낙사나 해야겠군. 꽤 성가신 녀석들이군. 곧 되갚아줄 기회가 올 거다. 성실한 친구들이길 바라지. 선을 넘지마. 그러기만 하면 돼. 다음 달 이자는 안 받아도 되겠어? 언젠가 다 쓸모가 있겠지. 충고하지. 풋내기들은 돌려보내. 신중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찌른다. 영리하게 싸울 줄 아는군. 어떤 약속은 다른 모든 약속들보다 중요하지. 내 침묵은 너의 안전을 위해 쓰일 거다. 물론 앞으로 너한테서 받아야 될 이자는 다른 얘기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긴가? 협상 타결이군. 보수는 이거면 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지. 뭐 어떻게 낫지? 그렇게 보수는 그 느낌을 보 redo. 그냥 남쪽 때에 아무것도 listening. 해보시지 못해요.